기룬꿈은 보통 행복, 성공, 번영 또는 긍정적인 변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룬꿈을 꾸는 이유에 대해 분석할 때 꿈의 심리적 의미, 문화적 맥락, 그리고 개인의 현재 생활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꿈은 단순히 운이 좋아지는 신호일 수 있으며 때로는 개인의 내면 상태나 삶의 변화에 대한 암시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룬꿈의 의미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문원정보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기룬꿈을 꾸는 이유를 다루겠습니다. 기룬꿈은 일반적으로 꿈꾸는 사람의 무의식이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룬은 행운이나 좋은 운을 의미하며 꿈에서 기룬을 경험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기회를 잡거나 중요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기룬꿈은 꿈꾸는 사람의 긍정적인 감정상태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룬꿈을 꾸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감을 느끼고 있으며 자신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은 자아 존중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기룬꿈은 또한 꿈꾸는 사람의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나 자부심이 강한 상태일 때 이런 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거나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기룬꿈은 꿈꾸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꿈꾸는 사람이 현실에서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면 기룬꿈을 통해 이러한 감정들을 해소하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얻으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은 마음의 평온을 되찾기 위한 무의식적인 시도일 수 있습니다. 기룬꿈에 대한 해석은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권에서는 기룬과 관련된 꿈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며 이는 종종 축복, 보호 또는 성공을 예고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동양문화에서는 기룬꿈이 종종 조상이나 신으로부터의 보호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조상이나 신이 꿈속에서 기룬을 예고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이 중요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거나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징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꿈은 가족의 번영이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기회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기룬꿈에 대한 해석은 문헌적 접근을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꿈 해석과 관련된 다양한 문헌에서는 기룬꿈이 꿈꾸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 무의식적 욕망, 그리고 사회적 맥락을 반영한다고 설명합니다. 기룬꿈을 꾸는 실제 사례들은 이러한 꿈이 개인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하거나 심리적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 사업가는 중요한 사업계약을 앞두고 기룬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푸른 하늘 아래 넓은 초원을 달리고 있었으며 그 길 끝에서 황금빛 해가 떠오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을 꾼 후 그는 사업계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회사는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사례는 기룬꿈이 실제로 중요한 결정이나 변화의 시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예고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청년은 자신이 오랜 기간 준비해온 시험을 앞두고 기룬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마치 축제처럼 활기찬 장면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축하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은 그가 시험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했으며 결국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기룬꿈이 개인의 자기 확신을 강화하고 실제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기룬꿈을 해석할 때 꿈꾸는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꿈의 의미는 개인의 삶의 상황, 감정적 상태, 그리고 무의식적 욕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룬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 꿈의 기록과 분석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꿈꾸는 사람은 자신의 꿈을 기록하고 꿈에서 경험한 감정과 상징을 분석함으로써 꿈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은 꿈꾸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 상태를 이해하고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룬꿈은 꿈꾸는 사람의 무의식적인 기대감,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 그리고 삶의 중요한 변화에 대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꿈꾸는 사람의 내면적 욕망과 긍정적인 변화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문헌적 접근과 실제 사례를 통해 기룬꿈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꿈꾸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꿈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꿈꾸는 사람의 삶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적 성장과 성공을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감방 안에 금은보화와 구더기가 가득히 보이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이 풍요하다. 목걸이, 행제, 개수대통 등의 기룬이다. 거북선이 바다 위에 떠서 불을 뿜어내는 꿈 국이 국명하고 입신 출세하여 큰 대업을 쌓게 된다. 승진, 합격, 당선, 입학, 자격취득, 학위, 승리, 성공, 권력장압, 대관, 재물, 돈, 수호성취 등의 기룬이다. 거북이가 모래밭에서 알을 낳는 꿈 소비자의 취향에 잘 맞는 인기상품을 개발하여 시중백화점이나 시장에 내놓아 잘 팔린다. 발명, 발굴, 재물, 돈 등의 기룬이다. 거울 속에 비단 구렁이가 환하게 비치는 꿈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일신상의 기룬이 보인다. 재물, 돈, 희소식 등의 길조이다. 건물 석가래마다 단청 무늬가 형형색색 곱게 단장되어 있는 꿈 집안에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고, 자손에게 영화와 기룬이 트일 것을 암시하는 길몽 고양이가 돼지 새끼를 물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재물과 먹을 것이 생기고, 친인척이 찾아온다. 돈, 행제수, 선물, 소복 등의 기룬이다. 관과 송장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 꿈 뜻밖의 일학천금을 얻어 장안에 부자가 된다. 행제, 거금, 대수대통 등의 기룬이다. 관 속에서 금은 보아가 나오는 꿈 국보급 유물이나 보물을 발견하는 행운을 맞이하게 된다. 행제, 기룬이 있다. 농부가 곳간에 쌀 가마니를 찾는 꿈 행제, 행운, 제복, 십복, 운수대통 등의 기룬이다. 뇌고치가 방안에 가득한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물질적으로 풍년이 들게 된다. 십복, 행제, 병사, 잔치 등의 기룬이다. 달과 별을 보고 합장을 하는 꿈 신묘한 문예작품을 창작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상품을 개발하게 된다. 세대과 부인은 임신을 하여 귀한 자식을 잉태한다. 합격, 승진, 당선, 대길 등의 기룬이다. 대나무 가지마다 곧이 곱게 피어있는 꿈 공 사문서의 기룬이 보이고 기쁜 일이 생긴다. 창작, 발견, 행운 등이 있다. 독수리가 나에게 짓을 하면서 위험을 과시하고 날아가는 꿈 부기국명하고 많은 대중 앞에 명성을 떨치게 된다. 익신, 출세, 승진 등의 기룬이다. 독수리가 멧돼지를 낚아채 잡는 꿈 어떤 목적을 위하여 강직 투철한 사명감과 용감한 정신으로 일사불란하게 신속정확히 업무를 수행한다는 뜻이다. 투자, 행제, 재물, 낙철 등의 기룬이다. 돌아가신 부모님을 뵙는 꿈 집안의 기룬이 보이고 매사에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풀리게 된다.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보며 대우각성을 하게 된다. 행운, 불행, 소식 등이 있다. 돌아가신 집안의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제, 기룬이다. 동굴 속에서 신묘한 거북이를 발견하는 꿈 국보급 유물이나 보물을 발굴하여 세상에 드러내게 된다. 행제, 재물 등의 기룬이다. 동양의 산수화가 한눈으로 환하게 보이는 꿈 실제로 주말에 명산대천을 찾아 심신을 수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감상, 구경, 관람, 창작, 아이디어, 출장, 여행 등의 기룬이다. 돼지의 털이 빛나는 꿈 새로운 신상품이 날개가 돋힌 듯 팔린다. 상품 개발의 기룬이다. 들깨아리 종이 위에 빛이 나는 꿈 신춘문예작품에 당선되거나 학문과 문서의 기룬이 비친다. 등나무로 만든 의자에 앉아있는 꿈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좋은 기룬이 보인다. 쾌재, 명예가 있다. 똥 위에 며느리 밥풀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하는 사업과 일이 잘 되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제, 목걸이, 잔치 등의 기룬이다. 말을 타고 눈 위를 달리는 꿈 태고의 역사 속을 헤집고 진짜 귀한 진리를 발견하여 당대에 없는 학문적 자료를 새롭게 정립하게 된다. 창조, 연구, 발명, 아이디어, 두뇌 개발 등의 기룬이다. 맑은 물에서 알몸으로 헤엄을 치는 꿈 지금까지 꽉 막혔던 일들이 순식간에 풀리고 밝고 희망찬 행운이 활짝 열리게 된다. 마음먹었던 뜻대로 소화성 취하게 된다. 기룬이다. 맑은 물이 찰랑거리는 모래밭을 걸어가는 꿈 마음이 날아갈 듯 시원하고 희망찬 서광이 비친다. 재물, 돈, 재수대통 등의 기룬이다. 내가 여우를 보고 잡사게 나가 채워 죽이는 꿈 특수기관원이나 경찰은 수사망에 없는 거물급 사기봄을 잡아 검은 조직을 일망타진하고 훌륭한 실적을 올리게 된다. 취미생활, 취득, 재물, 성취 등의 기룬이다. 먹구름을 뚫고 태양이 떠오르는 꿈 굳은 장마 비가 지나가고 드디어 쨍하고 해 뜰 날이 온다. 만사대통, 입학, 당선, 합격, 승진, 각종 가격 취득, 성공, 승리, 명예, 부의, 재물, 돈 등의 기룬이다. 무덤에서 오래된 미라나 성장을 발견하는 꿈 희귀한 유물이나 보물을 발견하여 역사적 가치로 햇빛을 보게 된다. 행제, 재물, 돈, 물품, 식품, 먹거리, 경사, 기품, 진급, 당선, 합격, 만복, 행운 등의 기룬이다. 물새가 바닷물 위로 떠오르는 돌고래를 잽싸게 물어나가 채는 꿈 전국에 수배된 거물급 휴막범을 잡아 상부로부터 1계급 특징과 상, 훈장을 받고 특별휴가를 얻게 된다. 행제, 재물 등의 기룬이다. 반딧불이 사람 어깨에 붙어 반짝거리는 꿈 뜻밖의 승진을 하여 명예를 얻게 된다. 군인, 경찰관은 영예로운 진급을 한다. 스포츠맨은 개인 및 단체 경기에서 우승을 하게 된다. 합격, 당선, 성공 등의 기룬이다. 밥상 위에 금사발과 금수저 한 쌍이 보이는 꿈 구기공력하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승진, 당선, 경사, 행제 등의 기룬이다. 방바닥에 핏물이 고여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들어온다. 행제, 식품, 선물, 일거리 등의 기룬이다. 방에 황금부렁이가 뚜어리를 틀고 앉아있는 꿈 집안이 응성 발전하고 부자가 된다. 재물, 돈, 물품, 경사, 소식 등 기룬이다. 백발노인이나 윗사람으로부터 황금비녀를 받는 꿈 세백과 부인은 임신을 하여 훌륭한 옥동자를 낳는다. 재물, 돈, 행운 등의 기룬이다. 백화점에서 금은 보아를 사는 꿈 많은 재물과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된다. 경사, 행제, 물품, 선물 등의 기룬이다. 부모님으로부터 예쁜 놀이계를 받는 꿈 실제로 윗사람이나 직장 상사로부터 금빛 찬란한 행운의 열쇠를 받는다. 선물, 행제, 재물, 돈 상장, 훈장, 임명장, 승진, 합격, 당선, 취득 등의 기룬이다. 부엌 천정 밑에 구더기가 득실거리는 꿈 집안의 잔치 관계로 음식을 많이 장만하게 된다. 행제, 재물, 돈, 먹거리 등의 기룬이다. 비키니를 입고 맑은 물에서 수영을 하는 꿈 기분이 매우 상쾌해지고 하는 일마다 수월해진다. 재물, 돈, 운수대통 등의 기룬이다. 사무실 책상 서랍에 돈벌레가 들어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문서상 기룬이 보인다. 행제, 결제, 계약, 식복 등의 길조이다. 사슴을 타고 싱그러운 숲속으로 들어가는 꿈 깊은 흥문과 진리를 탐구하게 된다. 승진하여 자리 바뀜이 생긴다. 입하, 당선, 합격, 학위, 자격취득, 승리, 성공 등의 기룬이다. 사형수가 용을 끌어안고 동침하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실제로 사형수는 파격적인 감형이나 형집행정지로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게 된다. 부기공명, 위인과 합풍, 계약, 당선, 합격, 승진, 떼돈 등의 기룬이다. 산과 바다를 뛰어넘는 꿈 신의 힘으로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여 못다한 뜻을 성취한다. 신기한 경영기법으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국제시장을 강타하게 된다. 월반, 각종 시험합격, 승진, 당선, 승리, 성공, 득도 등의 기룬이다. 삼대 무명 속에서 금은보화가 나오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된다. 발궁, 발명, 행제, 제수대통 등의 기룬이다. 삼남, 선녀가 입맞춤을 하는 꿈 우젓한 공간이나 분위기 있는 곳에서 아름답게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 사업가는 상품거래가 이뤄지고 수출계약을 하게 된다. 만남, 결합, 결혜, 합작회사, 공동투자, 결혼, 통일, 조합, 집회, 파티, 모임, 즐거움 등의 기룬이다. 선비에게 인장과 문서를 받는 꿈 학생은 머리가 맑아지고 학업 성적이 오르게 된다. 입학, 승진, 당선, 합격, 승리, 취득 등의 기룬이다. 회밖의 귀인을 만나 도움을 받고 하는 일과 사업을 마음버근대로 성취하게 된다. 손가락마다 금반지가 끼어져 있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형제자매가 한결같이 행운의 여신으로부터 달콤한 축복을 받게 된다. 행제, 재물, 돈, 기쁨, 소원성취 등의 기룬이다. 손으로 반딧불을 잡는 꿈 사랑과 행운의 열쇠를 손으로 거머쥔다. 행제, 재물, 돈, 물품, 식품, 취득 등의 기룬이다. 송장을 손으로 만지는 꿈 뜻밖의 행제수가 있어 엄청난 재물을 얻게 된다. 경사, 기쁨, 돈 등의 기룬이다. 스키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는 꿈 지금까지 마음먹은 대로 죄다 풀리고 소원성취하게 된다. 즐거운 여행을 가게 된다. 이민, 유학, 승진, 당선, 합격, 입사하기, 자격취득, 성공, 승리, 행제 등의 기룬이다. 시체가 고급 비단옷이나 관복을 입고 있는 꿈 신비한 문예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집안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뜻밖의 행제로 거금을 만진다. 깊은 소식, 기룬이 있다. 시체가 불에 활어 타는 꿈 경사스러운 일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제, 소원성취, 성공 등의 기룬이다. 살가마니를 쌓아 올리는 꿈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된다. 재물, 돈, 저축물품, 행제 등의 기룬이다. 석은 고구마 신혼에서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꿈 실제로 석은 고목에서 꽃을 피듯 한때 부러웠던 사람이 일출장하여 입신출세한다. 연구, 공부, 창작, 시험 등의 기룬이다. 아버지가 큰 말을 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에 경사가 있고 부모님께 기쁜 일이 생긴다. 진급, 승진, 합격, 당선 등의 기룬이다. 양지마른 곳에 무덤이 보이는 꿈 신의 덕으로 뜻밖의 경사가 있고 확실한 기룬이 보인다는 것을 암시한다. 국이 공명하게 되고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된다. 재물, 진급, 희소식, 합격, 당선 등이 있다. 어깨에 하얀 띠를 두르는 꿈 띡깊은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출품한다. 입신양명, 출세, 성공, 명예, 상부, 발명, 연구, 개발, 백악, 합격, 승진 등의 기룬이다. 어깨에 황금띠를 두르는 꿈 생각지도 않게 좋은 결과를 얻어 승진하고 상, 운정을 받게 된다. 입신출세를 하게 된다. 신분이 높아지고 입신양명하게 된다. 입하, 진급, 합격, 당선, 취득, 승리, 성공 등의 기룬이다. 여러 개의 술통이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꿈 술통이나 기타 나무로 만들어진 통, 혹은 술을 담가둔 술독은 그 안에 내용물이 무엇인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어쨌든 통 안에 든 내용물은 재산과 노력한 성과를 상징한다. 여러 개의 술통이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꿈은 술독이 여러 개 놓여진 꿈과 같은 꿈이다. 노력한 성과가 날려 상승되어 인정을 받고 안정감을 느낀다. 부기와 복록의 기론을 암시한다. 여행 중에 큰 거북이를 만나는 꿈 끝밖의 큰 행제를 하거나 사업소 외국 바이어를 만나 수출을 하게 된다. 재물, 돈, 물품, 개수대통 등의 기룬이다. 연구차 문을 열어보니 송장이 가득 쌓인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부자가 된다. 사업 성취, 행제, 잔치, 십복, 백일 등의 기룬이다. 연구차가 보이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풍요롭다. 파티, 경사, 행제, 십복 등의 기룬이다. 영롱한 옷 목걸이를 목에 거는 꿈 심신이 편안해지고 부기공명하며 입신 출세한다. 명예, 신앙생활, 수신, 수도, 승진, 당선, 합격, 자격취득, 승리, 성공, 재물 등의 기룬이다. 예쁜 새끼 사자가 집으로 들어오는 꿈 태몽으로 세대근 임시를 하여 똘똘한 자식을 낳는다. 재물, 돈, 행제, 십복 등의 기룬이다. 혹 손님과 친인척이 찾아온다. 옛 무덤 속에서 화려한 청자 꾹병을 출토하는 꿈 국이 공명하고 입신 출세한다. 새로운 자료를 연구하여 발명하게 된다. 훌륭한 예술 작품을 창작하여 작품 전시회를 갖는다. 재물, 돈, 행제, 물품 등의 기룬이다. 온몸이 시빨걱해 피투성이로 얼룩져 있는 꿈 신분이 고귀하게 되고 입신 양명하며 많은 사람으로 부커 추앙을 받는다. 꾸준히 노력한 대가로 많은 재물을 축적하게 된다. 재물, 돈, 명예 등의 기룬이다. 옷에 똥이 묻는 꿈 우연한 기회에 저절로 재물과 돈이 따르게 된다. 행제, 공돈 등의 기룬이다. 용광로의 불꽃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꿈 한 시대에 새로운 문명이 탄생된다. 정치, 권력, 정당, 지방정부, 사회단체 등의 발전과 기룬이 있다. 집안에 재물과 돈이 생기고 재수대통하다. 용문의 수를 놓은 방석에 앉아 나직하게 두둥실 떠 있는 꿈 북이 공명하고 입신 출세하여 신분이 점점 높아진다. 입하, 승진, 당선, 합격, 학위, 자격취득, 승리, 성공, 권세, 명예, 소화성취 등의 기룬이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꿈 행제를 하거나 뜻밖의 재물과 목돈이 생긴다. 깼던, 뭉칫던, 재수대통 등의 기룬이다. 음식을 먹고 금덩어리를 토해내는 꿈 생산, 무역, 유통, 농업, 음식서비스업 등에 투자하여 사업성과를 올리고 대업을 성취한다. 재물, 돈, 행제, 식복 등의 기룬이다. 이름표가 변해용이 되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하급관료가 상급관료로 특진하여 출세한다. 합격, 승진, 당선, 만서 대통령 등의 기룬이다. 이마가 넓고 환하게 보이는 꿈 안팎으로 장남 노릇을 하고 교통정리를 하다 보니 뜻밖의 재물과 명예를 얻는다. 하는 일마다 순조롭고 운수가 대통하다. 승진, 합격, 당선, 명예 등의 기룬이다. 자신의 얼굴이 해말고 깨끗하게 보이는 꿈 매우 기쁜 일들과 기룬을 암시한다. 희열, 경사, 행운 등의 길조이다. 자신이 간부급 경찰관이 되어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서 있는 꿈 승진하여 희아의 많은 부하를 거느리게 된다. 진급, 당선, 합격, 성공 등의 기룬이다. 자신이 우주복을 입고 하늘을 날아가는 꿈 부귀공명하고 입신 출세하게 된다. 명예, 입학, 승진, 당선, 합격, 소화성취 등의 기룬이다. 장군보의 별이 반짝거리는 꿈 또는 이와 비슷한 꿈 부귀공명하고 입신 출세하여 큰 대업을 성취하며 희아의 부하를 거느리게 된다. 승진, 명예, 입학, 당선, 합격, 학위, 승리, 성공, 소화성취 등의 기룬이다. 장롱 안에 이부자리와 혼수감이 다득히 차 있는 꿈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수입해 놓았다가 시장성이 좋을 때 물품을 출하하게 된다. 저장, 축적, 보관, 재물, 품요 등의 기룬이다. 저수지에서 뱀장어를 무더기로 잡는 꿈 신이 주신 제복으로 일확천금을 만지게 된다. 행제, 재물, 돈, 행운 등의 기룬이다. 죄수복을 벗고 비단옷으로 가야 있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모든 잡념과 오육을 떨쳐버리고 참해 반성하여 새사람으로 태어난다. 입신 출세, 밝은 희망, 행운 등이 열린다. 직업변동, 승진, 당선, 합격 등의 기룬이다. 죽어서 용으로 태어나 하늘을 활월 날아다니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산전수전 끝에 온갖 고생을 극복하여 입신 출세하게 된다. 명예, 성공, 행제, 재물, 돈 등의 기룬이다. 지물을 놓아 논두고 태우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한 해 동안 농사일이 잘 되고 풍년이 들어 가을거지의 가슴이 뿌듯해진다. 농업, 축산, 생산업 등에 투자하여 생산고를 높이고 상당한 이유를 본다. 경영 방치물 수입보다 수출의 역점을 두고 국, 내의 시장을 강타하게 된다. 재물, 돈, 물품, 수출입, 유비무안, 제수대통 등의 기룬이다. 찬란한 황금잔 속에 아름다운 꽃무늬가 눈에 띄는 꿈 신비한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아름다운 작품을 감상하게 된다. 장혜성, 연구, 알명, 발굴, 명예, 상장, 훈장, 승진, 재물, 합격 등의 기룬이다. 책임자나 윗사람으로부터 식권을 받는 꿈 실제로 먹을 복이 터져 진수성찬으로 융성한 대접을 받는다. 재물, 돈, 선물 등의 기룬이다. 철공소에서 쇳덩어리가 가득 쌓여있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집안이 풍요롭게 된다. 행제, 물품, 반출, 반입 등의 기룬이다. 출퇴근길의 구더기를 보는 꿈 행제를 하거나 친구에게 음식 대접을 받는다. 재물, 돈, 선물, 식사 등의 기룬이다. 친구나 애인과 같이 수영장에서 헤엄을 치는 꿈 실제로 친구, 애인과 같이 문화의 공간에서 재미있게 하루를 즐긴다. 친구와 같이 증권, 생산, 무역, 부동산 등의 공동 투자하여 짭짤한 수익을 올려 제 몫을 차지한다. 재물, 행제, 돈, 물품, 선물, 소화성취 등의 기룬이다. 캥거루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구인과 새댁은 임시를 하여 예쁜 딸을 낳는 태몸이다. 재물, 먹거리 등의 기룬이다. 큰 그릇에 인삼이 가득 담겨있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풍부해진다. 행제, 물품, 소화성취 풍요 등의 기룬이다. 택시 안에서 금반지를 줍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혼사 문제가 들어온다. 행제, 재물, 돈, 임신 등의 기룬이다. 탤런트로부터 금은보석을 받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제, 선물, 행운 등의 기룬이다. 트럭에 있는 짐을 하차하는 꿈 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된다. 행제, 재물, 대수대통 등의 기룬이다. 핏물 속에서 큰 돼지를 건져내는 꿈 뜻밖의 일확천금을 얻어 떼부자가 된다. 행제, 고금, 식복, 제수대통 등의 기룬이다. 하늘의 먹구름이 거치고 웅장한 궁궐로 들어가는 꿈 혹은 비슷한 꿈 북이 국명하고 입신 출세하여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된다. 입하, 승진, 합격, 당선, 학위, 자격증 취득, 입사, 취집, 승리, 성공, 소화성취 등의 기룬이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져 다이아몬드가 되어 빛이 찬란한 꿈 당대에 없는 행운과 기룬을 맞이하게 된다. 신으로부터 제복을 받는다. 하얀 수염이 길게 난 꿈 수명장수하며 북이 국명하고 매사의 행운과 기룬이 확 트이게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입하, 승진, 합격, 당선, 승리, 논문통과 학위, 자격취득, 발명, 창작, 행운 등이 있다. 하얀 털옷을 입고 있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사회적으로 직위와 신분이 높아지고 입심양명한다. 승진, 합격, 당선 등의 기룬이다. 화장실 안에 똥이 가득히 보이는 꿈 혹은 비슷한 꿈 사업이 잘 되고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행제, 물품, 식보, 죄수대통 등의 기룬이다. 황금 도장을 얻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긴다. 임산부가 꿈을 꾸면 등남하고 장차 커서 출세한다. 명예, 행제, 합격, 승진, 당선, 자격취득, 대수대통 등의 기룬이다. 황금빛 학위 모를 머리에 쓰는 꿈 부귀국명하고 입신 출세하여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된다. 실제로 허귀를 받거나 상, 운정을 받아 승진하게 된다. 명예, 합격, 당선, 자격취득 등의 기룬이다. 황새를 타고 푸른 하늘을 날아가는 꿈 지금까지 마음먹었던 것들이 속 시원히 풀린다. 입학, 승진, 당선, 합격, 취득 등의 기룬이다.